두무속입니다. 어떻게 열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설득을 쉽게 공식화했죠. OBM, Open Believer Move. 제 책 OBM 설득 마케팅을 저보다 잘 설명하는 제자입니다. 노제이 제자가 말하는 무보 부분. 아마추 세일즈밴들이 무보가 약한데요. 제 책을 보는 것보다 노제이님의 무보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 책을 저보다 잘 설명하는 노제이의 무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BM 설득 마케팅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Open Believer에 이어 Move.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Move도 역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사항 최종 정리해주기. 말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탈출구를 봉쇄한다. 고객의 노를 예수로 바꿀 수 있도록 노를 막는 그 단계를 의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촉진제를 사용해서 결정타를 먹인다라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타를 준비할 때 꼭 정리가 필요하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점을 설명하고 좋은 것을 제시해도 고객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빠른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서 고객에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고객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핵심 사항을 정리해 주어야 되죠. 홈쇼핑 보면 항상 중간중간에 쇼호스트가 정리를 해줍니다. 아, 이런 혜택이 있구나. 아, 이런 장점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결정을 촉진하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마무리에 어설픈 겸양은 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 뭐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 하시면 어떨까요? 와 같은 나약한 종결어미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표님께 좀 지적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권유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종결어미를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종결어미를 쓰면 상대방이 나의 의견이나 내가 지급하는 상품에 대해 신뢰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브 단계에서는 종결어미, 신뢰와 확신에 찬 종결어미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자, 선택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걸로 하실래요? 라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중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후에 이제 계약서도 썩고 마무리 됐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게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약했다는 것은 같은 편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는 내가 의리고 상대방이 갑일 수 있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동등한 관계 또는 앞으로 잘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업을 한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무리 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례적인 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선택 잘하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고객의 선택을 다시 한번 다지는 멘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결정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 라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로는 아 이렇게 좋은 상품을 혹시 주변에 소개해 주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시냐 라고 물어보면서 소개까지 받는 거죠. 소개라는 건 내가 만족을 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가 만족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객한테 정중하게 전화 한 통 해달라고 그 앞에서 하면 나쁜 이야기하는 고객이 없죠. 내가 이런 좋은 상품 아니면 좋은 플랜을 들었는데 너도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까지 해준다면 추후에 소개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클로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런 단계가 있었군요. 자 촉진 잘 정리하고 유익을 다시 설명했는데도 고객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촉진제를 넣으라고 책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10개월 동안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지거나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야 되죠. 나오지 않아요. 엄마 뱃속이 좋은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의사나 간호사가 산모에게 뭘 놓죠? 네 촉진제를 넣습니다. 촉진제. 계속 아이가 뱃속에 있다면 아이도 그리고 엄마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타이밍을 잡아서 클로징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기게 하려면 시간과 이익, 분자와 분모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분모가 시간이고요. 분자가 이익입니다. 행동이 커지려면 분자인 이익을 높여주면 돼요. 그런데 분자인 이익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의 유익과 수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을 무작정, 분자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분모를, 그렇죠. 줄이는 거죠. 여기서 분모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언제 시험 공부하죠? 네, 시험범위 발표된 날부터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죠. 저도 방학 때 매년 방학 때마다 일기 숙제가 있었잖아요. 일기를 언제 썼나 생각을 해봤더니 계약 전날, 계약 전 전날 몰아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날씨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하루하루 했던 일과가 비슷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임박해야, 닥쳐야 움직이는 사람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을 외치는 거죠. 홈쇼핑에서 보니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앞에 붙는 단어가 틀려요.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 다음에 구성을 바꾸면 되거든요.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 다음에 한두 조건을 변경하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가격, 오늘이 마지막. 네, 100원이라도 틀리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의 차이는 작지 않죠. 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높이고 시간을 줄여라. 네, OBM 설득 마케팅 공식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요. Open, Believe, Move. 이 세 가지 단계, 각각의 또 단계가 있었죠. Open, 궁금하게 해라. 갈등을 일으켜라. 그리고 필요성을 부각시켜라. Believe, 신뢰. 믿음을 져라. 특징, 그리고 유익을 정리하라. Move, 쭉 정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촉진해라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책, OBM 설득 마케팅 이 책을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일즈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핵심을 잘 정리해놓은 책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강의든, 마케팅이든 이 공식 안에 넣으면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써주신 우리 김유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책 많이 써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그리고 교감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레코딩한 OBM 설득 마케팅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일즈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핵심을 잘 정리해놓은 책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강의든, 마케팅이든 이 공식 안에 넣으면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써주신 우리 김유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책 많이 써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그리고 또 교감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레코딩한 OBM 설득 마케팅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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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